강다니엘과 최수빈 강다니엘과 최상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는 세계적인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선보이는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은 겁도 없고 답도 없지만 패기 하나 넘치는 눈부신 열혈 청춘들의 경찰대학 캠퍼스 라이프를 그린 작품 서툴고 실숙투성이지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춘들의 열정 가득한 출사표가 유쾌한 웃음과 짜릿한 설렘을 선사한다 강다니엘 최수빈이 완성할 청춘 케미스트리는 기다림마저 설레게 한다 무엇보다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열혈 청춘 위승현으로 분한 강다니엘의 변신에 기대가 쏠린다 비하인드 사진 속상대 배우와 합을 맞추는 강다니엘의 진지한 눈빛에서 그의 남다른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강다니엘은 인물들의 관계성이 매력적이다 그 안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앞서 무대와 또 다른 연기만의 마력이 있는 것 같다라며 배우로서 첫걸음을 내디딘 소감을 밝힌 그는 처음 해보는 연기라 긴장도 많았는데 스태프들과 배우분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촬영했다 새로운 도전 변신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너와 나의 경찰 수업에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당돌 한마저 사랑스러운 청춘 공강으로 변신한 최수빈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최수빈은 발랄하고 다부진 고운강 그 자체 보기만 해도 어조로 미소가 지어지는 최수빈은 청춘들의 사랑스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보며 함께 행복해지실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짧은 헤어스타일로 나오는 첫 작품이라 어떻게 파주실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기대 심리를 자극했다 끝으로 저희 드라마와 함께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치고 힘든 마음들이 환기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많이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라는 훈훈함 메시즈도 전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